이걸 가장 어렵게 물어볼 때가 어떻는가 하면 최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렵게 물어보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최적이 일정할 때라는 말을 줍니다. 최적을 일정하게 하는데 L을 두 배로 했어요. L을 두 배로 해주면 저항이 몇 배가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하면 R은 로우의 A분의 L이에요. 이거는 바뀌는 게 없죠. 그런데 R 다시가 되려고 하면 로우는 그대로 있고 A도 그대로 있는데 L이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소리예요. 이 L이 됐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최적이 일정해지려면 이게 몇 배가 되어야 됩니까? 두 배가 되어야 이게 날아가야 어때요? 일정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그러면 내나 똑같이 R인데? 이런 생각해서 잘 날아가거든. 이게 일정하다라는 말은 면적으로 해주면 몇 배가 되어야 된다? 야가 두 배가 되면 야는 2분의 1 배가 되어야 일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최적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욕 값이죠. 욕을 강가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럼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욕을 두 배로 해줬으면 최적이 일정해주려면 야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2분의 1 배가 되어야 2분의 1 곱하기 2 해줘야 어떻다? 그냥 1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배가 되어야 된다? 2분의 1 배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니까 몇 배가 됩니까? 그러면 요 값이 R이니까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게 1번이면 2번에 이번에는 똑같이 최적은 일정한데 면적을 몇 배로 줬는가 하면 면적을 두 배로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거든요. ES가 되면 그러면 R 다시의 값은 얼마예요? 로우에 요게 두 배가 된 거죠. S로 이제 할까? 그죠? 그러면 L은 몇 배가 되어야 됩니까? 그쵸? 2분의 1 배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최적이 안 바뀌잖아. 그러면 요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에 로우에 A분의 L이 되니까 S분의 L이 되니까 요게 내놓은 R이죠. 그럼 저항은 몇 배가 된다? 4분의 1 배가 되는 거예요. 잘? 잘?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거 계산하는 것도 중요해요.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다시 원래 공식으로 가가지고 저항은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거리를 증가시켰으면 저항은 일단 커진다 작아진다 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항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커져야 된다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면적이 커져버리면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그쵸? 당연히 작아지죠. 작아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전제를 안 가지고 그냥 숫자만 넣어가지고 막 풀라 하니까 야가 4배가 되는 건지 4분의 1배가 되는 건지 요렇게 돼버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배수의 제곱배가 돼요. 최적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저항은 배수의 제곱배가 되거든. 근데 단지 뭐다? 커지냐 작아지냐 하는 걸로 간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에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가 하면 N의 제곱은 일단 알아. 제곱배가 나온다라는 건 알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곱배만큼 커지는지 제곱배만큼 작아지는지 이걸 구분을 못 하더라고. 그 구분은 어디에서 한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가장 기본 공식. 기본 공식에서 거리하고 무슨 관계 있고 면적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공식을 이해를 하라 하는 거거든. 이해를 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일단 기본 공식 안기가 되어야겠죠. 근데 공식만 안기하고 끝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본 공식을 안기를 하고 나면 비례하고 반비례의 개념을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때? 계산 문제로 놓으든 공식으로 물어보든 개념으로 물어보든 내가 혼돈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지게 돼요. 됐습니까? 이게 이제 이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보통 저도 옛날에 전기를 처음에 공부할 때 저도 이제 실수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그냥 공식 외우는 것만 급급했거든.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는 실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공식을 외운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공식 자체를 외우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뭐까지 해야 된다?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비례한다라는 개념은 뭐다? 이게 커지면 같이 커지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진다 하는 거 알아야 되고 반비례가 되면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진다 하는 것까지 알아야 비로소 뭐다? 그 공식을 조금 이해하는 게 돼요. 그리고 이게 자 여기에서는 제가 면적을 A라고 적어줬는데 저기에서는 면적을 S라고 적었죠. 그죠? 그래도 어떻다? 크게 관계없어요. 왜? 문제상에서는 분명히 주거든 면적이 A다 면적이 S다 길이가 L이다 길이를 R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길이를 D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걸 내가 이상없이 풀라 그러면 뭐까지 해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죠? 이게 뭐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L은 그리고 S는 면적이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그죠? 거기에 맞춰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남기를 했다. 내가 공식을 이해를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R은 로우의 A분의 L 이게 아니고 뭐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 저항은 고유 저항치 곱하기 면적분의 거리 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개념은 세 개가 동시에 변경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공식 자체를 안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비례 반비례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거기에 공식상에 있는 것들이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이 뭐다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어떻다? 공식 하나를 이해했다.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저항을 가지고 시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형태가 첫 번째 형태가 이 자체만으로 물어보는 것 저항 자체만으로 물어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뭘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저항 자체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직렬하고 병렬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것 참여해 다행이들 한저나 그 다음에 하세요.